2021년 11월 11일 이 꼬리 생일 겸 빼빼르데이 흉가여행 2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누구 있어요? 어? 뭐야? 소리 소리 누구 있.. 누구.. 누구 있어요? 누구야?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가슴 mới 은은이 휴대th 가슴 보니까 zwang remo twin austen ha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뭔 소리야? 왜이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와! 뭔 냄새야? 어 여기다 거기 누구 있죠? 왕자님! 여러분들.. 여기 위에다 뭐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시죠? 여기 계시죠? 넣지마 오빔 물 DARLS 엑 거기 누구 있어요?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아이씨 깜짝이야..! 아이씨 깜짝이야.. 왕장님.. 잠깐만요 우리..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맞죠? 할 얘기가 많죠? 그렇구나.. 아이씨 깜짝이야.. 어디로 가.. 위치에 뭐가 있는거야.. 여기도 센데.. 지금 위치가 뭐야..? 여러분 잠깐만요.. 아이씨 깜짝이야.. 아저씨.. 깨신다.. 아이씨 깜짝이야.. 남자인데..? 남자야 남자.. 어디 계세요 아저씨? 아저씨..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시지 아십니까? 저한테 하실 얘기 있으면 혹시 사연 속의 주인공이십니까? 아이씨 깜짝이야.. 잠깐만.. 뭐야..? 사람이 어디 가고 없어.. 방금 사진 속에 어떤 인물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요 하지마세요 우리 얘기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혹시 얘기로 가능하실까요? 저거요? 노란색 패딩에 청색 바지에 맞쏘.. 나 못볼것 같다 나 잠깐만요 나 너무 무섭다 잠깐만 여러분들 사진이 바뀐 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진 속에 인물이 사라진거는 나 진짜..내까지 하면서 처음이네? 다른 사진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지금 갈게 어.. 그럼 지금 갈게 그냥 아 다른 사진이라고? 그럼 그렇지 어떻게 인물이 사라져? 시발.. 그게 맞지..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십니까? 잠시만요 하지 마십쇼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계셔? 잠깐만요 숨지 마시고 잠깐만요 들어와 보실랩니까? 잠깐 모습 좀 볼까요? 훔쳐 보지 마시고 잠깐만요 어디 가셨습니까? 잠깐만요 벌써 가시면 어떡해요?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고 가시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실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잠깐만.. 제가 혹시 다미한테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미한테 드리겠습니다 화장 부십시오 아저씨 제가 다미한테 드리겠습니다 아저씨 담배.. 하나 태우.. 왜 떨어졌어? 아저씨.. 아저씨 담배.. 싫으십니까? 잠깐만요.. 무조건 가라고만 하지 마시고 담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든 제가 듣고 싶습니다 미치겠네.. 잠깐만.. 와.. 고름땡에.. 어머니.. 바로 반갑습니다 елю.. 담배.. ؟ 네.. 네네..